보다 진보된 카드 혜택 3층 시스템이 쓸 때마다 별이 되는 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에 탑재되었습니다. 3층 시스템은 기존의 카드 혜택들이 기본으로 담긴 1층에, 원하는 혜택 패키지를 구독하는 2층이 더해지고, 현대카드의 데이터 큐레이션을 통해 개인 맞춤형 혜택을 선물 받는 3층까지. 그럼 지금부터 쓸 때마다 별이 되는 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에 탑재된 3층 시스템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이용에 꼭 필요한 혜택과 현대카드의 기본 혜택이 탑재된 1층. 1층은 스타벅스 리워드 시스템인 별 적립에 딱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3만원당 별이 1개씩 적립됩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접 결제, 앱 주문, 선불카드 충전은 물론,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 스타벅스 밖에서까지 개수 제한 없이 별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슈퍼콘서트, 다빈치 모텔, 라이브러리 등 현대카드의 다양한 혜택들은 당연히 제공됩니다. 원하는 혜택을 6개월에 한 번만 결제하면 구독할 수 있는 2층. 2층은 요즘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독이라는 개념을 카드에 적용시켰습니다. 스마트폰 파손 보상 케어와 각종 스트리밍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팩. 반려동물용 단식과 장난감 정기배송은 물론, 할인 쿠폰까지 제공하는 백팩. 호텔, 공항 라운지, 해외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모은 여행팩 중 원하는 패키지를 구독해보세요. 구독료는 매월 번거롭게 결제할 필요 없이 6개월에 한 번만. 현대카드 앱 하단에 위치한 명세서를 터치한 후, 구독 탭을 눌러 원하는 패키지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3층으로 가볼까요? 개인 맞춤명 혜택까지 선물로 받는 3층. 3층에서는 현대카드가 가진 데이터 큐레이션 기술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혜택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대카드 앱 하단 명세서 영역을 터치. 선물 탭을 선택한 후, 원하는 혜택을 골라서 신청만 하면 끝. 선물함을 여는 순간 놀라실 겁니다. 당신이 원하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혜택들이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스타벅스 현대카드 3층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3층 시스템이 탑재된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발급이 끝난 후 수령하기 전이라도, 현대카드 앱에서 등록만 하면 바로 구독하는 2층, 선물 받는 3층 혜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쓸 때마다 별이 되는 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의 3층 시스템을 꼭 확인하십시오. 3층 시스템이 탑재된 스타벅스 현대카드의 3층 시스템이 탑재된 스타벅스 현대카드의 3층,